나는 딱 한 가지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고 나는 패션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 나는 패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게 좋은 거거든. 침대, 그 다음에 음식, 레스토랑,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100가지가 다 모여 있어서 백화점이잖아. 100가지 잡화가 모여 있어서 백화점. 리버틴의 옛날 사진, 1800년도의 사진을 보면 지금처럼 백화점에 매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카페트가 막 세워져 있어. 왜냐하면 이 리버틴은 원래 상인이었어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의 카펙트, 그 다음에 동양의 그런 원단들을 들여, 실크 나염된 것들을 들여오면서 그 카펙트들을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4층이었나 5층이었나? 4층. 4층에 가면 카펙트집이 있어요. 빛이 창가로 이렇게 새 들어오는데 카펙트가 다 여기저기 쌓여 있어요. 카펙트를 한 번 들 때마다 그 먼지가 먼지가 풀풀풀 올라오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신비로운 리버티 안에 있는 양탄자들은 밤에 이 중에 한 개 정도는 날아다닐 것 같기도 해요. 다 직원들 퇴근하면 저 안에서. 다 직원들 퇴근할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름이? 브루스. 브루스? 네. 브루스... 브루스 리. 네. 죄송합니다. 내 이름은 엘리자베트. 엘리자베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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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izada Englan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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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아ρί SAYA DO sug home or 네. 네. 아무거나 andleenusion 5 네. invers 나가. 팔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어. 니네 언제 오픈했니? 130년 됐다고 그랬나? 여기 백화점 말고 니네 말이야. 1878년. 우리 로그에서 매우 오랜 시간을 잃었고, 그 개네가 카펫트를 계속 팔던 그것을 그대로 해서 지금은 4층에서 카펫트를 팔고 있는 것처럼 리버티의 카펫트는 굉장히 유명해요. 리버티는 패턴 팀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패턴 문양을 만들면 그걸로 인도네시아라던가 인도에다가 카펫 제작을 맡겨서 전 세계 4점이나 6점밖에 없는 카펫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만든 카펫들은 정말 뉴욕타임즈에 실린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들, 깃털 문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만약에 리버티 백화점을 간다면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리버티에 갔을 때는 마침 VIP 라운지를 꼭대기층에 만들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VIP 라운지라고 해서 엄청난 건 아니고 카드. 너무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그래서 이 리버티 카드를 여행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10%인가? 디스를 해줘요. 처음에는. 처음 한 번.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마일리지가 쌓이면 또 좋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카드가 있으면 위에 VIP 라운지를 올라갈 수 있는데 VIP 라운지가 가볼만해요. 이혜정 선생님처럼. 참 좋아요. 가볼만해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천정에다가 약간 다락방처럼 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 식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카페트, 낡은 책상 위에다가 책들도 많이 올려놨고 그런데 거기에 정말 너무 귀여운 그런 조그만 카페, 카페? 커피를 그냥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커피 숍이 있었는데 거기는 리버디 자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 팜걸. 그치? 너무 귀여웠어. 팜걸. 이름도 귀여웠지. 그 커피를 타주던 여자도 너무 예뻤고. 저렇게 종이컵에도 팜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리버티의 그 문양이 들어간 컵 홀더를 가지고 마셔야 합니다. 너무나 리버티를 좋아하는데 또 리버티를 좋아하는 그 이유! 그리고 2층인가? 아서. 난 아서에 가서 어... 애프터눈티를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아서는 들어가게 되면 아직도 아직도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 레스랑이기도 한데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무엇보다도 그냥 스콘하고 애프터눈티 너무너무... 정말...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스콘이 맛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그 아래서 어... 내가 그냥 애프터눈티를 영국에서 즐기고 있다는 그 느낌들? 그리고 식사는... 셰프가 개발하는 셰프 추천의 메뉴들은 맛있어요. 뭐 요번에 먹었던 약간 그런... 너무 얇게 맛있게 튀긴 크로켓, 치킨 크로켓에 감자 메쉬드 포테이토가 들어가서 같이 그걸 찍어서 먹을 때 너무너무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리버티의 클럽 샌드위치 맛있고... 이게 하나인가보네? 네. 맛있어? 그래? 호동은 찍고 싶다. 양미 간에... 양미 간에... 이거는 리버티 클럽 샌드위치.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음식 먹을 때 내 표정은 정말 행복하구나. 그 다음이 어떨 줄 모르고 알면서도 맛있겠네. 진짜 먹고 싶다 저거. 즐거우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참 리버티야 혼자서 애썼구나. 칭찬해요.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